자 광고를 안단거에요 광고를 안달았는데 조회수가 52.9만인데 추정수익이 약 79달러 80달러 인데요 요건 광고를 안달았는데 구글이 강제로 달았어 강제로 10만원 돈이 들어왔네 한 80달러면 10만원 돈 맞지 강제로 10만원 돈이 왔어 광고를 안넣는데 구글의 광제광고로 실적은 무슨 얼어죽을 시청지속시간 여기까지 형이 뒤에 안봤어 TV 안궁금한가봐 끝까지 본인간이 5%밖에 안대 95%는 50만 중에 5% 5%면은 뭐야 얼마나 얼마야 얼마야